제안하기,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문법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뭐뭐 하자 합시다. 일단은 그냥 뭐 하자, 제안할 때 쓰는 건데 보통 4인칭, 1인칭 복수에서 쓰여요. 그래서 주어 문장에서, 4인칭 주어 문장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가자. 그냥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산에 가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이서 하면 돼요. 하이서 하고 나서 우리니까 메르젠. 하이서 메르젠. 이렇게 하면은 가자. 어때요? 하이서 메르젠. 어디로요? 라문떼. 사네. 어렵지 않죠? 하이서 메르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피자를 먹읍시다. 먹읍시다. 약간 존댓말이잖아요. 먹읍시다. 약간 존댓말이잖아요. 먹읍시다. 그러면은 가자.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먹읍시다. 다 같이. 있을 때 좀 좋은 친구로. 뭐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뭘 쓰냐. 앞에 하이데츠. 이랬어요. 하이데츠. 그래서 하이서가 있고 하이데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서 메르젠. 하이데츠서. 여기는 똑같아요. 문건. 이렇게 하면은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이름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는 이제 조금 다음 과에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뭐 하자. 합시다가 이렇게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초급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하이서 하이데츠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서 놀 밈. 아 좀 자자. 그만 이제 좀 TV 좀 꺼라.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할 수 있겠죠. 하이서 도르밈. 그 다음에 하이데츠서 뱀. 아 우리 좀 마십시다. 뭘요? 오베레. 하이데츠서 뱀. 오베레. 이렇게 하면은 맥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뭐 하자. 합시다. 표현. 즉 제안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서 또는 하이데츠서 하고 나서 그냥 변화 형태. 특히 4인칭 보통. 우리가 뭐 뭐 하자. 이렇게. 참고로 2인칭도 쓸 수 있긴 있어요. 뭐 하이세메지 이러면은 너가 좀 빨리 가라. 이런 식의 이제 맥락. 문맥상에서 하이세메지 하면은 그런 이제 뉘앙스로 말을 할 수 있긴 있어요. 보통 거의 4인칭으로 쓰인다는 거.